오늘은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참 꼼짝을 못할 정도로 그냥 일어나면 어지럽고 매실껍고 아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제 자신도 참 의아해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새벽기도를 가려고 나오는데 갑자기 구토증세가 나고 매실껍고 어지럽고 이런 증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좀 기도하고 또 간신히 진료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한 이틀 동안은 제가 아주 꼼짝없이 집에 가면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한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러한 많은 참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혹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 집안 식구들과 또 가족들이 어떻게 되지 뭐 이러한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펴고 모든 것이 아주 크게 확대되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 집사람도 제가 그런 것도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입원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걸 보고 혹시 남편이 먼저 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심각한 어조로 참 저의 사후의 문제를 논의하는 뭐 그런 말을 듣고 제 자신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참 이게 건강하다는 것 또 한 가정의 가장이 건강하고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건강하다는 것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제가 느끼면서 아마도 그 전날 먹은 위장약과 소염제 그리고 또 그 전날 토요일날 맞은 백신 그런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독감 백신 또 거기다가 우리 손주가 또 그냥 감기가 걸렸어 이것이 한꺼번에 그냥 와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아주 최하의 컨디션이 된 것 같아요. 참 한 2, 3일 지나니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참 힘을 주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참으로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이 몸의 건강이 나빠지면 마음도 낙심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많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가진 자들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고치시기에 많은 힘을 쏟으셨는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또 느낀 점은 참 이 상상이라는 것 또 미래에 대한 이러한 불안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모든 질병의 악화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리게 되면 육신의 생명이 해암을 받는다는 그 자문서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음의 화평을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마음은 싸움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킨 모든 것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또 낙심과 좌절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지옥불이 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흑암 속으로 그냥 빨려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형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또 수많은 핍박과 매맞음과 헐벗음과 또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고 사형, 화형에 처해지고 총살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환경의 위협 속에서도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평안을 유지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평안이 어디서 온 것인가 환경에서 온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또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안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그 불안을 평정하고 그 마음 속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웬만한 환경적인 불안한 환경 요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떤 문제가 와도 전화만 와도 가슴을 떨리게 하고 그냥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 에베소서 1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냐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능력의 힘이 파워 그 파워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다. 베푸신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과 그 성령과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능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받고 또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주제가 오늘 주 된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나라가 평안하다 태평성대를 유지한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가 약할 때 가능합니까 그 나라가 부강할 때 다른 나라에서 침범하지 못할 정도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할 때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넘보고 침략했다가는 그들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는 것도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위생상태에서 아무리 깨끗한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공기 중에는 수조 마리의 그러한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에 다 바이러스가 있는 것입니다. 세균들이 있어요. 병원균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라는 것은 그 병균과 바이러스를 이기는 파워 바로 면역의 능력이에요. 면역의 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힘 그것이 우리가 강건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환경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참 보여줬던 바로 신앙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네팔의 전도자인 프렘 프라다는 2차 세계대전 때에 비행기 조종사로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냥 피격을 당해서 가까스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다가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는 히말라에 들어가서 그 불교의 종주국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포금을 전도했어요. 그 참 장애인의 몸으로 다리를 한쪽이 전른발이 하는 그러한 장애인의 몸 그런 가운데 수많은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는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서 10여 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런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전도를 한 거예요. 수감자에게 전도하고 또 또 이 교도관들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복음 전도의 그 열매가 놀랍게 나타나는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한 신앙의 선배들이 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외에 순교를 당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아니하고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그 먹으라고 주어진 떡을 다 나눠주고 금식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참 공상군의 총알에 말이야 다 합장을 하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긴 아이다 이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그냥 손에다가도 그냥 총을 쏴가지고 나중에 시신을 염할 때 예수님처럼 이 못자국이 말이야 양손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베푸시는 능력이다 오늘 분명히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속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자 여러분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소유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뭐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않고서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좋은 가재도구도 사고 좋은 옷도 사고 여러 가지로 그 돈을 사용해서 부여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 이게 조건이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고린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성령을 내가 또 받는다는 말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분명히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돼서 알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회계의 침례 바로 요한이 주는 회계의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볼로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 청년 바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였어요 그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 아볼로 웅변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감동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것을 그는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아볼로는 이러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당한 부흥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바울에게 복음을 전수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부가 에베소에 마침 들렸을 때 그 교회에 참여를 해서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뭔가 뭔가 하나님의 도에에 대한 것이 뭔가 모르는 게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아볼로를 초청을 해서 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에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러 일렀다 가르쳤다 그래서 사도행정 1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받는 것도 모르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은 거듭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것도 하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르고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참 이상한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아느냐 또 성령을 믿느냐 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건 확실하지만 자 여러분 선물을 누가 여러분에게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선물이 언제 여러분의 것이래요 선물을 받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선물이 무슨 선물인지 안다고 해서 그 선물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아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인식적 지식적인 것은 구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지는 못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강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고 하는 신앙생활과 그렇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 바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지하고 모두가 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고 다 방언도 하고 또 세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내린 성령의 초림에 성령의 역사심 성령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처음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떠나고 오직 요한만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이 끝까지 한 사람만 남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고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5천명이 예수를 믿고 3천명이 침례를 받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뿐만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길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에 여러분 굉장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아니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이에요 체험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으로 체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지 또 무슨 성령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이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령의 침례라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2차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를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성령을 높이거나 또 성령님을 찬양하거나 성령의 그 역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표적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만을 많이 추구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절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이름이 있고 예수님도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요호와 엘로힘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란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엠마 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특정한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묘사만 할 뿐이에요 생명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바람이다 또 불이다 또 물이다 이렇게 인격적인 성령님이지만은 또한 비인격적으로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의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심이라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통하여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첫째로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은사가 내게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의 은사가 임한 것을 알고 이방인들에게도 다 성령이 임한다고 반짝 놀라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체감하고 직관적으로 알고 그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 이겁니다 그 현상이 불과 같이 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기를 전기의 감염된 것처럼 이런 체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얘기할 수는 없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 아홉 가지 열매가 있고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을 것을 권고하면서 이렇게 권고하는 그 말씀 속에 너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것을 사모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부원하여 강조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친구가 밤에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게 손님이 왔는데 떡덩이 세 개를 내게 빌려줄 수 없냐 그러나 그 친구는 지금 잠자리를 다 하고 애들하고 다 누워 있는데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가 마지 못해서 그 떡덩이를 빌려주는 것은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가 강청했기 때문에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을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강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성령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주로 시인하고 따른다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받는 성령의 침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구해야 받는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뭐 우리로 하여금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파고 당신은 예수님을 중요하니까 예수 파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은 뭐냐 첫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파울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또 고네류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에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다 이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역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그 음성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음성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위에서부터 강림해서 고네류와 모든 그 가족과 친지들에게 임해서 결과는 어땠느냐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역사했다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지하시고 나타나시고 성령의 표적을 따라서 각양은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종의 손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것이 참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만 전하고 안수는 일반적으로 잘 행해지지 않습니다 왜냐 안수의 중요성이 있고 안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수라는 것은 동질성과 분여의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희생제물의 머리에 반수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 내 죄가 너 짐승에게 양에게 아니면 소에게 염소에게 첨가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받은 성령을 너에게 전과시키네 전이한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또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주의종의 손을 통해서 성령 받은 주의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전이 되고 나타나고 역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놀라운 성령의 침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침례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겁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다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방어한다고 예언도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라는 것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왜냐 아무에게나 안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자기한테로 정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안수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에 분명히 말씀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을 사모하고 이러한 자에게 또 병든 자에게 때로는 안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아무 때나 머리 들이메고 안수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기도하고 더 준비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안수해줄 자에게 안수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안수할 때 어깨나 이러한 손에다 하는 것은 안수가 아니고 안찰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주로 병자를 고칠 때 그 환부에다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나 안수는 영적인 은사가 전이 되고 성령이 전이 되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나중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파워 능력을 받는다 능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바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해 여러분 바로 성령을 받은 자가 구해야 될 것은 능력을 구해야 돼요 능력을 그래서 성령과 능력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은 사람이 성령이 내게 옷이 없어서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조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진명을 주십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여러분 불이 에너지 아닙니까 파워 아니에요 모든 능력이 바로 불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 고리전서 4장 19절에 그 사도 바울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변에 있지 않아요 말 word 말을 잘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권능을 받아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이미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아직 은사를 받지 못하면 은사를 구해야 돼요 은사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실 때에 그것은 바로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종이 안수할 때 성령 받은 남정과 여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는 그러면 또 성령을 또 받아요 아니죠 그 후로는 뭐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야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가를 밟을 권능을 너에게 준 그 능력을 준다고요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은 차이가 있는 것이네요 차이 권세는 엑소시아라고 그래요 엑소시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주신 거예요 지위 경찰이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으로 차가 차를 수도 없이 시킵니까 그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엑소시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그러나 마귀를 대적할 때는 권세로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된다 뱀과 정과를 밟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포적과 기사를 행하고 생명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도르가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바라보며 무엇인가 얻을까 그가 바라볼 때 그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며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너에게 줄 것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베드로가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떤 능력이 임한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평소에 능력을 받았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곧 나사랏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바로 나사랏 예수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 이다 능력 그랬을 때 발과 발목이 뭐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 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바로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준병이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에요 권능 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천사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건 나중에 여호와의 천사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 기도원은 평범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겁이 많은 그러한 농부야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그냥 타장마당에서 밀을 타장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 가서 숨어서 행애나 미래한 사람들이 그거 훔쳐갈까 봐 가져갈까 봐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 내 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깜짝 놀란다 아니에요 아니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문하세 집안에 나는 가장 작은 잔인이다 그런데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했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주는 능력을 네가 가지고 있느니라 그러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 마치 미리한 모든 군대를 칠 때 한 사람을 치듯 다쳐버려요 한 사람을 나가 떨어뜨린 거 그 힘으로 그냥 다 미디안 군대가 멸절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도 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돈을 쏟아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된 건 돈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내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러나 내게 준 돈은 내가 임의로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스스로 성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제3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성령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의 것이야 여러분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첫째 성령을 받고 성령과 불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전도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또한 마귀도 내쫓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깃들 수 있는 그 파워 그 파워를 여러분이 가지라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함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습니까 간청해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좀 쓰다가 보면 배터리가 비실비실해서 그냥 곧 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배터리 팩을 그 스마트폰을 그 충전기에다가 얹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또 충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능력이라는 것은 배터리가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성령님과 접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접함을 통해서 충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사용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능력이 머리카락 속에 있는데 그것이 잘라지니까 사라지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여함을 선물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능력이 전가될 때 전이 될 때 놀라운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냐 이것이 첫 단추인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어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희미하네요 엑소시아 권세를 지위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지위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능력의 값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사자가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